11월의 첫날인 오늘 온화한 날씨 속에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아침 출근길 기온은 10도로 쌀쌀하게 느껴지는데요. 한낮에는 21도까지 기온이 쑥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아 날이 온화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를 웃돌며 날이 포근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오늘 울산은 일교차가 11도로 크게 벌어지겠고 경주는 무려 17도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동남권 하늘 맑게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경주가 5도, 울산 10도, 부산은 1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크게 올라서 포항과 울산이 21도, 경주 22도, 양산은 24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불결은 울산 앞바다에서 최고 1m,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